조금도 안 나와 조금도 안 나와 미가 움직이니까 미가 가 정아들이 뭐라 하니까 아니 발톱 깎는데 왜 이렇게 미동도 안하니 조금만 도왔어 괜찮아 이건 토한 것도 아니다 발톱 발톱 나는 손톱 몇 손가락 다 자르는데 너무 웃겼어 어쩌면 얘네 지금 옆에서 너도 하다니가 모를게 쟤는 아주 좋은 자 빨리 갖고와 축구 축구공 빨리 빨리 희생이 Companies 아! 아! 아!